오늘 첫 소식입니다. 잇따른 성스캔들로 워싱턴 전관은 물론 미 전국을 들썩였던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법사위 표결이 오늘 있었는데요. 인준 표결이 오늘 통과돼 상원 전체 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캐버너가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포드 교수와 이를 부인하는 캐버너 지명자의 증언이 어제 있었던 가운데 오늘 상원 법사위가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 표결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으로 구성된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소속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표결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최종 인준 절차인 연방 상원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51대 49로 상원에서 불안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이 또다시 전원 찬성으로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인준안이 통과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화당 플라이크 상원의원은 오늘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어제 포드 교수의 주장에 대한 연방수사국의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며 캐버너 인준안을 일주일 연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